과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온갖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잘못된 악습을 뽑아낼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오랜만에 30%대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세히 지역별로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우리 대전, 세종, 충청에서 한 7% 넘게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를 높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정부를 위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우리 충청 지역의 관계자분들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전주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곳 충청 지역을 참 많이 방문했습니다. 충청 지역에 올 때마다 남다른 의미를 담아서 저도 방문했고 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의 당시 일정들에 동행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 충청 지역 하면 아산에 있는 현충사, 천안의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등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미국 헌신을 말씀 주셨고 또 아산 현충사에 가서 했던 박명록의 글귀를 제가 한 번 적어왔는데요. 불이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한 충무고능의 헌신과 위협을 받들어 위기의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높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니 공정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새로이 긍정평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있는 상황들처럼 불이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적 정의를 세운 일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미들을 담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굳건한 의시들, 단합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과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온갖 악행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구현하고 잘못된 악습을 뽑아낼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밀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 지역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드리고요. 지난 지방선거에게 한 말씀 한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서울시를 찾아서 오세훈 시장님 후보 시절 같이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그때 주셨던 얘기가 천안, 충남 지역에서 서울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 수만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충청 지역이지만 교통권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집권당 그리고 정부 차원, 서울과 충남, 우리 지방자치단체상까지 모두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있는 만큼 충청 지역의 발전, 변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는 길에 저도 힘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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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